윤혜강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에서 윤혜강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. 그러니까 따면 뭐하냐고. 야, 내가 니들은 3대1로 붙여도 이겨. 애들이 좀 가까이 있고 대충 곡만 넘겼는데 뭐 별거 있냐? 대본으로만 읽었었던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직접 선배님들과 함께 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제 본 촬영이 되게 기대가 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난 내 강이야. 제가 여태 보여드렸던 역할과도 다르고 다른 드라마와는 또 달리 배드민턴 소재의 운동 드라마라서 또 그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라켓소년단! 라켓소년단! 화이팅!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